워너비 네 저희 물 좀 마시면서 해도 될까요? 여러분 날씨 안 더우세요? 영원히 먹으시죠? 저희가 시원하게 해드릴 텐데 더 덥게 해서 어떡해요? 팬분들이 워너비라는 무대를 정말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여기 충천에서 워너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천이 집이에요 희율이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멤버분들이 물을 다 먹은 것 같으니까 한번 체인지 해볼까요? 네 안녕하세요 저희 무대 잘 보셨나요?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무대 관람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저희는 무청무청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나씨 아이를 라이브로 했었죠 저희 잘했나요? 아 네 여러분들 너무 더우시죠? 그래도 조금만 참고 저희 무대 더 뭐냐 저희 무대 봐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멤버들이 들어왔네요 저희 홍 제일 크신 분께 원래 이 타임에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드려도 될 것 같나요? 네 드려도 될 것 같나요? 네 홍 유도를 해볼까요? 그러면 아 좋아요 저희가 이름이 플로리아잖아요 네 여러분들 플로리아로 혹시 응원하실 수 있나요? 저희가 아 세이 플로 유 세이 리아 하면 리아로 외쳐주시면 되거든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아 세이 플로 유 세이 리아 플로 리아 플로 리아 리아 오우 너무 잘하시는데요? 이렇게만 하시면 안돼요 연습이었고요 아 나 정말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두 팔 쫙 벌리고 리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 세이 플로 유 세이 리아 플로 리아 플로 리아 너무 좋네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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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